오늘 안 끊길 거고 일단은 잠깐만요. 숙제 준비 9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. 여러분도 숙제하실 때는 이렇게 준비에 준비를 거듭해서 하셔야 됩니다. 숙제가 뭐냐면 R&M이라는 게임이에요. 나 이거 많이 못했는데? 준비에 준비를 거듭해서 하셔야 됩니다. 지금 나 말고도 하는 사람 많아요? 아 먹이 업 개 많아요? 그래? 뭐야? 와 꾸참도 안 해? 야 이거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. 안 되겠다. 이거 대기업들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지. 내가 질 순 없지 먹이 업에게. 케이블이 짧다. 아 호들 왜 그래? 숙제고 뭐고?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야. 내가 이게 주가스 상금 타면 뭐 해줄 거냐고요? 제가 상금 타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1억 가지고 100명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? 만원으로 타협 봅시다. 배틀 시작 배틀 시작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매 캐릭터 6개 하고 상대 캐릭터 6개 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10개 하고 5개 하고 소 κα냉니다. 왠지 싸우는 겁니다. 3 너무 2 2 2 1 제발 파바 오케이 약간 그냥 pvp 그냥 pvp 게임 세 마리를 다 컨트롤 해야 됩니다 오토로 움직이긴 하는데 스킬이나 이런 건 제가 타임 맞춰 써주고 한 명씩 무빙도 필요하면 해줘야겠죠 일단은 영웅 별 3개짜리 중에서 어떻게 끼는지 어떤 거 끼는 게 좋을지 좀 봐야겠어요 그 영웅 조합이 제일 중요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6명의 영웅만 데리고 나갈 수 있는데 별 3개짜리 영웅이 지금 총 12개란 말이에요 12개 중에서 최고의 조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쎈 얘 엄청 쎄고 이렇게 킵시다 일단은 써봐야 알 거 같아 써봐야 얘들이 쎈지 안 쎈지 알 수 있으니까 좀 써보고 근데 지금 만나는 애들이 내 능력에 비해서 약한 애들이라서 배틀 스타트 얘 좋다 아 오케이 얘 어깨 쓰는 줄 알겠다 얘는 변신 안 했을 때는 힐링이고 변신을 했을 때는 딜 오케이 알았어 어? 어 이겼다 근데 이게 내가 선택해놓은 대로 무조건 캐릭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짬뽕 돼서 처음에 출전을 해가지고 뭐 힐러 딜러 탱고 조합을 맞춰놔도 딱히 의미가 없겠다 아 여기서 뭔가 뺄 게 없을까? 일단 사인학 얘를 빼고 얘 한번 써볼까요? 네로 네로 얘 괜찮아 보이는데 어 25분 안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 디에닙이네 뺏뺏뺏뺏뺏 오 좋다 이퀴리 이만 이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퀴리 저게kę 해 maks 저게 laund Polizei 버펭 실내 하하하 바luence 빨리 6 star 6 star 그거 많아 소탄권 그거 많아서 지금 이미 레벨 많이 올려놔가지고 괜히 PVP였나? 아 나 여기 경험치 주는 거 알았으면 이거 깰 거 그랬네 나 경험치 안 주는 줄 알았어 난 아예 이런 그냥 PVP 올릴 게임인 줄 알아가지고 아 그냥 아까부터 6승만 할 거 그랬다 늦었어 늦었어 어 오늘 10시까지 끝내야 됩니다 10시까지 최대한 최대한 끌어모아야 돼 내 역량을 보통은 소탄권 한 장에 열쇠 4개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열쇠가 많이 필요하네요 지금은 최소한의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 요요를 내야 되는 거니까 20이 만렙인가? 왜 20에서 셀리나는 더 레벨이 안 올라가지? 아 정수가 있어야 승급이 되구나 20레벨이 아 별 4개를 올리려면 승급을 할 수 있구나 20레벨 찍으면 아 이제 돈 쓸만큼 썼고 13초 남았고 야 터널 어 뭐야 바로 시작해? 야 너무 빠른데? 바로 시작해? 야 상대가 만만치가 않은데? 야 벌써 죽었어? 와 쟤 저격 스킬 개쩔어 뭐야 저거 와 미친 야 와 미친 너무 차이 많이 나는데? 아무튼 첫판부터 와 뭐 첫판부터 개빡세 와 첫판부터 개빡세 펜슬 당했습니다 와 첫판인데 아 근데 나는 너무 빡세네 만났어 난 첫판부터 뭐 거의 모든 캐릭 말 랩 다 거의 다 찍힌 애를 만나가지고 아니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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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세게 마지막에 육생 해빈들 다른 사람들은 10랩도 없는 사람들 만났는데 왜 난 왜 이렇게 첫판부터 빡세네 만났어 난 771등 크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